너 그거 알아? 미국에서 몇몇 신축집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집 현관문이 나무로 되어있어 미국은 목재로 지어진 집이 많아 그런데 현관문까지 나무로 만들어졌더라고 그렇다고 현관문이 약하진 않지만 나무로 된 현관문을 보기 힘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의아하고 보안에 취약하다고 느낄 수 있지 미국도 주거 취미에 대해 법이 있고 형벌이 있어서 그런 일이 빈번하진 않지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혹시나 하는 불안함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